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6년 혹은 7년으로 추정되는 쏘렌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고차 수출일을 함에 있어서 저와 안 맞는 차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쏘렌토 차량입니다. 이상하더라구요. 쏘렌토의 저주가 있나? 일단은 저는 쏘렌토고, 어 예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쏘렌토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안사요. 예전서부터 안 샀고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쏘렌토, 테라칸 이런것들은 저는 절대 안사합니다. 자, 여기 왜 수풀림이 있지? 이런데 모기가 엄청나게 있다고요. 이거 밟아도 되나요? 이거 모기 다다니는 거 봐. 자, 빨리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저와 안 맞는, 아주 저 부른의 차량들이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이 쏘렌토 그리고 테라칸. 아, 저는 테라칸의 테짜만 들어도 정말 싫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차가 테라칸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테라칸으로 몇 번, 아 이런게 있어요. 이제 원청업체에서 이 차량을 산다 그러고 제가 그 차량을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사람, 사람을 호를 빼놓듯이 금액을 너무 많이 빼버려가지고 와,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매집 가격 자체가 높지도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한 180에 산다고 차를 사가지고 제가 한 그래도 한 140, 150 정도 사왔어요. 이 30개를 이제 제가 앞에 마진을 두고 경비 빼면 저도 약소하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있잖아요. 차가 도착하면 70만원, 80만원밖에 안 줘요. 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원청들, 특히 남미 업체, 아 이 사람들에 대한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론 제 친구가 지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나, 제가 보는 기준이나 현장에서 개인들이 얘기해주는 기준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그 개준, 개준이란다. 아,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개가 들어간대. 그 기준이 3위일치가 됐을 때, 이제 무라이체의 경제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참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깎이고 깎이고 차티고 뽑히면 아니, 그, 아니 그런 업체에서 어떻게 그 차를 사는지 좀 모르겠어요. 남미 업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헐값에 차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차를 헛값에 사니까 결론은 마지는 크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현지로 보내면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 남미 업체들이 대부분 돈을 잘 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 있는 거야. 아, 저는 정말 일일, 일일이 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막 판매하고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그 사람들 비즈니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또 저만의 비즈니스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소렌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라칸, 그 다음에 구형 저 뉴 스포티지도 계열, 그 계열도 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형 SUV 계열, 특히 구형 싼다편도 저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연락 오면 저는 대부분 사지 않아요.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차량은 봐도 기준 조건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 그 차량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가진 슬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비교적 덜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내가 소렌토 사기가 싫은 거야.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터지긴 터졌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기준에 충족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터짐은. 자, 반대쪽도 한 번 볼까요? 이거 소렌토 외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거 보이시죠? 살짝살짝 다 터져 있죠? 밑에도 다 터져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기준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소렌토가 가장 고질병이 뭐냐면 이 밑에, 이 밑에 잠시만요. 이 밑에 받쳐주는 이 팔이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랑 이 안쪽 연결되는 이 골격이 있죠? 이게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 차대 프레임 있죠, 이거. 이런 다 썩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부식이 없었을 때 이거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저 안에 저 프레임들 위아래 다 보이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저런 식으로 프레임이 위, 아래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저게 부식이 없다. 이런 거는 사실 A급이에요. 지금 외관은 A급인지 아닌지 제가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간 저는 무수히 많은 소렌토를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제 스스로 외관을 판단하는 것 자체의 척도가 저에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관 상태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다, 이상하다라고 표현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하부만큼은 이 차량은 완벽하네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존의 남미 업체들의 하부 기준에 매우 충족하는, 용이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어요. 원래 이런 데 다 썩어요, 여러분들. 다 썩고 너덜거리고 심지어 심지어 여기가 다 썩고 너덜거려가지고 여기가 차대에서 분리돼가지고 반쯤 없는 그런 차들 제가 예전에 그런 차를 탔어요. 제가 차를 잘못 사가지고 그 차를 야, 이거 문이 안 열리는구나. 야, 그 차를 어떻게 당장 그러니까 100 얼마 주고 사서 원청 업체에서 남미 업체에서 테라칸 사요, 쏘렌토 사요 해가지고 살았다가 그거를 이제 그 업체를 보여준 거죠. 선생님의 차 가져왔으니까요. 사장님 한번 봐주세요. 근데 약속했던 금액과는 틀리게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을 네고를 하니까 상식 이하의 네고를 하니까 아, 그때 제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살 차가 없어도 절대 남미 차는 다신 사지 않겠다. 그들의 술수에 놀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요. 지금도 다 똑같아요. 중고차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수출이 있고 나쁜 수출이 있어요. 이런 데 부식이 살짝살짝 상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교적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살짝살짝 야, 이거 하부 되게 깨끗한데 이런 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기 이런 데 그 다음에 연결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식이 안 나야 돼요. 아, 이거 아쉽다. 이거 문이 이거 제 차는 아니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사무실 사람 대부분 다 안 사더라고요. 여기, 어, 이 무역 사장님 차량인데 아쉽게도 문을 잠가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실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사고 유무 등등등 보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엿보기가 불가능하다. 이 남미차의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이 다 절단돼도 돼. 와, 남미차는 또 특이한 게 A필라 커팅 노감가 C필라 커팅 감가하지 않아요. C필라 B필라죠. B필라 커팅 감가하지 않아요. C필라 커팅 감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막 뒤에 다 잘려도 감가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빌미로 감가를 하는 업체는 나쁜 업체입니다. 양아치예요. 대부분의 남미 업체들은 그런 거는 감가하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하우스가 절단이 됐다. 그러면 약간 살짝의 감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존의 패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하부 부식 브러스 외관이 깨끗한지 혹은 실내의 시트가 찢어졌는지 실내 시트가 깨끗한지 혹은 유리가 깨져 있는지 혹은 이런 밀러의 미세하게 어디 뭐 까짐 혹은 부러짐이 있다든지 혹은 손잡이가 떨어져 너덜너덜 거린다든지 기타 지극히 차량에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만 보고요. 여타 사고 유무는 보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자, 리미티드라고 적혀있네요. 뒤에 스포일러 어? 리미티드면 옵션이 풀옵션이겠죠? 리미티드말고 뭐 그 위에 옵션이 있나요? 소렌토가? 어, 없죠. 엘, 엠 미미티드 있나? 엘 다음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요 기아마크 예전에 요 기아마크 진짜 예뻤어요. 이런데 보십시오. 군데군데 이렇게 아우 내 일에서 소렌토가 너무 싫어. 싫다 싫다 너무 싫다. 다시는 살이 많아야지 앞으로 난 소렌토는 절대 안 살 거야. 제가 요런 식으로 음, 부식이 산 게 있고요. 여기도 요런 식으로 부식이 산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기에 소렌토라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 진짜 테라칸이랑 예전에 아예 좋아했었죠. 물론 저도 좋아했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남미 업체들의 횡포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야, 이거는 뭐 야, 이거는 뭐 한 돈십만 원 어, 내가 열심히 돈십만 원 노력해서 벌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역으로 사오십만 원을 까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자 어, 저는 더 이상 그쪽 계열 비즈니스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현지에 매장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돈이 좀 들기야 하겠지만 현지에 지금 여기 종사하고 있는 다른 수출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창업하세요. 그쪽 나라에서 제가 제 주위에 많이 봤는데 너무 저 냉혹하게 막 하는 업체들은 많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개인 분들도 그쪽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도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남매 업체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 모든 소스가 오픈이 될 때쯤 그때나 아마 이거 다 오픈하면은 남매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국내 차량을 사기가 힘들 거예요. 그 사이트를 제가 오픈하는 순간 그 신비의 게이트 그 신비의 문을 여는 순간 아마 여기 있는 남매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차량이 지금보다는 한 5분의 1 수준 6분의 1 수준으로 아 6분의 1이 아니겠죠 5분의 1 정도가 6분의 1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얍삽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기도 하지만 중고차 수출 업체의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거 100%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다 오픈해 드린다고 해도 사실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드리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고차 수출의 100% 다 오픈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지식들은 사실 100%가 다 아닌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중고차 수출 딜러일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과감하게 연락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직통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딜러로 중고차 딜러 혹은 창업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돋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만 충분히 봐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끔 제가 양은 모르겠지만 질의 영상을 아예 질은 모르겠죠. 양의 많은 양의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 보므로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네요. 서 있었는지 오래됐나 지금 이 디스크 쪽의 라인에 보면 녹이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녹이 많이 올라온 경우는 대부분 주차가 오래 돼 있다거나 장기간 서 있다거나 뭐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거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 분진 있잖아요. 분진이 여기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된 건데 이거 아무리 닦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데 이미 다 크롬이 다 벗겨졌네요. 좋습니다. 이거 문만 딱 열렸으면 오랜만에 소렌토 볼 수 있었는데 사장님 나봐요. 사장님 왜 여기 문장 부분 가셨어요. 사장님 나빠요. 요즘에 이 사장님께서 예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버스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마을 버스 같은 게 이 마을 버스 같은 게 다 없어졌어요. 몽골로 다 수출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루트 때 다른 버스를 빨리 사시길 제가 항상 기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 버스 안 사시고 이런 수용차 기회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출신을 잃지 마시고 제발 버스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버스가 너무 구경하고 싶어. 버스야 빨리 와.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니 뭘 뜯어서 봐야 할 말이 있지. 이거 외관만 빙글빙글 본다고 이거 아무 얘깃거리가 안 나와. 보네트라도 한 번 열리면 안 되겠니? 자꾸 숯불리면서 미친듯이 모기들이 나오고요. 자 보네트를 한 번 열렸나? 보네트도 안 열렸어.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 요지부동 상태예요. 아 아쉽다. 다음에 아니다. 귀찮다. 소렌토는 뭐 어차피 내 주 종목이 아니니까 이거는 촬영을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친구 뭐야? 덕분에 쉬어하는 그림 볼 수가 있었고요. 곁다리로 어 곁다리로 지금 요 친구는 그랜저 트위지 어 택시 차량 같아요. 곁다리로 한 번 요지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크롬을 붙여놨다는 것 어 차량에 크롬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 여기 부식이 있을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겠다라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 보도록 할까요? 없네? 아 물론 없네? 물론 이렇게 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2분만에 어 취향이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크롬을 붙임으로써 마치 부식이 있는 걸 은폐은폐한 듯한 효과를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차량은 약간 특별 게 있습니다. 어 특별 게 있어요. 어 이렇게 부식이 없는데 이걸 왜 붙여놓으신 거지? 어 신기한데? 어 신기하네? 사실 이거 어 신기한데 이걸 왜 붙여놓으셨지? 진짜 신기한데? 미스테리 하군요. 자 어우 이 스폴림 좀 어우 야 여기 어 야 이렇게 잠자리들이 많아 실잠자리 있죠? 친구들아 여기 너의 아지트들이구나 야 이 위에 조심해 거미 있다 거미줄이 있어 그 뭐야 친구들 어 아지트네요 실잠자리 아지트 와 되게 많이 있네 여기 무슨 대왕목이도 한 마리 있구요 어 여기도 어 예 실잠자리 안녕 어 대부분의 곤충들을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신기한데 부식이 왜 이렇게 없지? 부식이 없죠 부식이 없는데도 저렇게 크롬을 붙인다는 것 저 행동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남들과 뭔가 약간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우리가 예전에 반짝반짝 오락 같은 거 보면 고블린들이 반짝반짝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보석 같은 거 반짝반짝 금은 보아 제가 봤을 때 차주분께서 고블린 계열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살짝 드려요 어 전혀 없어 부식이 부식이 없죠 야 없어 부식이 이렇게 없는데 크롬을 아니 도대체 왜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여기 또 그각 극악스럽게 여기 또 이야 해골 해골전사가 한 마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우 무섭다 어우 무서워 어 차주분이 약간 우리와는 틀리게 오 얘 넌 누구야 지금 왜 잠깐 여기는 이따가 아니고 어 뭔지 어 보고스 아니야 보고스 내 친구 보고스는 내 어 아 저거 저거 안돼 저거 안돼 지금 잠깐 저거 여러분들 저 자세히 보셨습니까 뚜껑 어 기존의 뚜껑이 달려있던 걸 이제 탈착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는 몽골 차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리비아 나가나 몽골 나가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략 어라운드로 보이는 거는 뭐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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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리비아 몰라 뭐죠 이게 터보인트 골라야 이게 CRDI야 아 CRDI 126마력 요건 아마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요거 한번 문 열어볼까요 안 열리겠지 열려라 호이 호이 열리지 마라 호이 호이 뿅 안 열리죠 그렇죠 역시 나의 마법은 위대하고 놀랍다 야 대부분의 차량을 다 잠가 놓고 가셔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알아볼 사항은 전혀 없네요 어 아쉽다 이쯤에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차라 갖고 이렇게 재미라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저는 종교가 뭐 기독교도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삼종교죠 삼종교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주교까지 삼종교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분명히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늘에 계신 하늘님한테 저도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가 있는 하나님 뭐 하늘에 있는 하늘님 아유 뭐 그게 다 그거죠 뭐 아니 똥이나 된장이나 그거지 뭐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 저의 능력 정말 이런 귀하고 놀라운 능력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효도 안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용돈 잘 드리고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아 여기 뒷꽁무니로 왔죠 어 하하하하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죽겠어요 힘이 없구요 머리가 핑 도네요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은 매우 놀랍구요 긍정은 매우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항상 밝은 그 내색 잊지 마시구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구요 언제나 저와 함께 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제가 세상 널리 널리 알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자 수출 박중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긍정의 기운이 함께 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